난 지금 1번밖에 안 남았어. 진짜로 진짜로. 지겨워 보여. 아 정말 이거 뭘까? 그냥 제 괜히 생각에 공연진이니까 일곱 번째 알파벳이 딱 보니까 9개 하더라고요, 알파벳이. 그래서 일곱 번째 알파벳이 뭔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폭탄에 알고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폭탄 앞에 그 열쇠가 알파벳으로 진짜 미안했어요. 의심해서. 정말 누나가. 너 정말 진짜 신호야. 너 정말. 오빠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어. 신호야 너 거기서 부었구나. 아니. 사실은 저 키워드는. 오픈이었고요. 오픈만 입력하면 그냥 바로 열리는 거지. 아 참. 처음부터요. 고금치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잘 모르셨다면서요. 얘 감옥 가서 알았어요. 저는 몰랐대. 저 러닝맨이 세심한 배려해 주는구나. 날래서. 신발을 줬네. 저 신발을 줬네. USB가 이 밑에 입었어요. 여기에 있는 USB를 저 금고와 가지고 계신 노트북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바로 금고가 열리게 됩니다. 아 이거는요? 이거는 연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나 노트북도 다 갖고 있었는데. 저는 신뢰한 노트북은 없었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상품은 없죠. 광수야 뭔지 알겠냐? 광수야 뭔지 알겠어? 이해 못 하셨어요. 광수야. 국제에서 안 돼. 제가 집에 가야겠어요. 광수 형은 저번 주만 나온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뭐야. 엄마. 엄마. 오빠. 엄마. 엄마. 네가 말 그대로 진짜요. 레전드입니다. 네. 무슨 말이야. 자체가 완전 대단한 거예요. 이제 얼굴 죄송해요. 타입모션이 공급해요. 타임모심이에요 타임모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루가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